전도학의 말씀을 간단히 전달하겠습니다. 전도자의 삶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똑같은 24시를 주었습니다. 우리는 24기도의 삶이 전도자의 삶입니다. 이십사 기도의 삶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십사 기도의 삶이란 말은 모든 것에 답을 찾는 게 뭐냐? 이게 입사입니다. 그래서 고민하는 게 아니고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 속에서 답을 찾는 겁니다. 기도로. 그러면 이십오 기도의 삶은 뭡니까? 이걸 전도자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이십오 기도의 삶은 기다림인데 그냥 기다림이 아니죠. The life of 25-hour prayer is waiting, but not just waiting. 하나님의 나라, 응답이 많은 걸 기다리는 겁니다. You're waiting for the answer of God's kingdom to come. 영혼을 누리는 기도의 삶은 뭡니까? Then what is the prayer life of enjoying eternity? 한마디로 여러분에게만 주신 전무 후원 Yes, 반드시 있습니다. This absolutely exists. 그래서 에베스 6장 10절 20절을 가지고 설명을 해놓습니다. 에베스 6장 10절 20절은 뭡니까? 이것은 세상에서 전혀 알지 못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과 싸움은 이것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것은 성경에 맞는 얘기예요. 세상이 모르니까, 종교가 모르니까 지는 겁니다.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한 게요. 이 허감 존재 분명히 있는데 이것을 싸우라고 하는 데는 성경밖에 없어요. And the more I think about it, I'm so thankful because the force of darkness absolutely exists and the Bible is the only place that reveals that we are going to fight against that. And if we fight, we will win. 그래서 우리는 항상 답을 이 성경에 지금 답을 주고 있잖아요. And so the Bible is always giving us this answer. 사단이 정신들을 몰라 정사를 움직입니다. 그렇죠. 모르는 거죠 이 사람들이 왜냐하면 그런 존재를 안 믿으니까 하나님도 안 믿으니까 그러면 존재에도 이유가 없어요. 안 믿으니까 그러나 사단 허감 존재는 있습니다. But Satan and the force of darkness do exist. 힘 있는 사람을 움직여요. 사단이 그래서 나온 게 전쟁입니다. 힘 있는 사람이 돌아버리면 전쟁하는 겁니다. When powerful people become crazy they cause war. 그게 언제 돌지 몰라 기도에 사단을 결박시켜야 돼요. Then we need to pray and bind Satan because we never know when they'll go crazy. 그리고 뭡니까? And what else? 이제 많은 이상한 종교들을 만드는 님. Then they make all kinds of strange religions 악의 영들 spiritual force of evil in the heavenly places 전개 요구하지 말라는 법이 만들어지니까 어쨌든 Now they're making the law saying we shouldn't criticize other religions but anyway 어두움의 세상을 구합니다 이제 쉽게 말하면 뭡니까? And so simply put what is that? 각종 범죄자들 세상을 주관한다니까요 And they move the world 마약 이런 걸 through drugs 도박 이런 걸 어둠 세상을 주관하는 걸 각종 범죄 행위 전에처럼 갔으면 사람을 죽이고 이것보다 더 무서운 걸 다른 작전으로 막 쓰는 그래서 우리는 투구를 쓰라 구원의 확신 흉배를 붙이라 폐안 그 표지면 안전하잖아요 방패 믿음이죠 그 다음 칼 말씀이죠 그리고 신발 신분입니다 옛날에는 신발이 신분을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세게 네 신발을 벗어라 우리 한국말에도 발 벗고 나선다 이 말이에요 신발 벗고 나선다 이 말이에요 이게 25 누리는 거 그러면서 뭡니까 성령 안에서 딴 데 말고 성령 안에서 무시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딱 무장된 전사라 말이죠 옛날에 말하면 무시이라면 옛날에 같으면 연락망이죠 아무리 옛날에라도 전쟁터에서는 연락망이 있습니다 특히 기도입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뭐 지금은 휴대폰이 있으니까 다 같이 통하지요 이 세 가지 삶을 전도자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히 산업인 대회를 내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전 세계 산업인들이 전도자로 바뀌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글자막 by 한효정